어? 할머니 아몬드 좋아해? 아몬드 먹을래요? 어머? 있으면 먹지? 자 이거 먹어 아이 고마워 잘 먹을게 음 네가 줘서 그런지 더 맛있다 한 개 더 줘요? 더 있어? 만들면 돼요 아몬드를 네가 어떻게 만들어? 있어 봐요 너 뭐 하는 거야? 자유 아몬드 나는 아몬드 못 먹거든요 설마 너 내가 지금 방금 먹은 아몬드도 그럼 네 친구끼리인데 뭐 어때요? 어우 들어 돼 돼 얘가 무슨 짓이야 드럽다고? 친구끼리인데 친구라도 들어오면 들어온 거지 얘가 뭐 하는 짓이야 아 정말 할머니 빵꾸떡꿍 뭐 빵꾸떡꿍? 시가 운만한 게 그게? 아 왜 때려 왜 할머니가 뭔데 때려 어른한테 이게 버르장머리 없지 이게?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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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고 좀 할머니한테 혼난다 아 왜 자꾸 때려 왜? 이놈 시키가 어디 할머니한테 큰소리를 치고 그럼 내가 쭉쭉 알아먹다가 줬는데 드럽지 안 들어? 내 건 하나도 안 들어 안 들어? 안 들어 안 들어? 그래 좋아 그럼 너도 한 번 먹어봐 뭐해 지금? 응 이거 안 드럽다면 아무것도 먹어 참 얼른 먹어 내가 이걸 왜 먹어야 되는데? 안 먹어? 먹어줘? 네가 하나도 안 드럽다며? 내 건 하나도 안 드럽다고 나도 내 건 하나도 안 들어 얼른 먹어 나 싫어 할머니 완전 빵꾸떡꿍 내가 빵꾸떡꾸면 너는 빵꾸떡꾸떡꾸떡꾸떡꾸떡꾸떡 내가 왜 빵꾸떡꾸떡꾸떡꾸떡꾸 내가 왜 빵꾸떡꾸떡꾸떡꾸떡꾸떡꾸떡꾸떡꾸떡 첫걸 이만해! 내 방에서 당장 나가! 얼른! 안 나가 내가 왜 나가? 나가려면 니가 나가? 아이고 나는 고함 못 들리는 줄 알고? 나가! 두 분 어디 가세요? 어디 가시는데요? 아 답답해서 밖에 좀 정말이세요? 정말이지 그럼 금방 갔다 올게 그럼 잠깐 협조 좀 해주세요 금방 끝나요 뭘? 뭐하는거야? 성우씨 왜 이래? 죄송한데 인나언니 가방이랑 광석씨 주머니 좀 봐도 되나요? 내 가방은 왜요? 성경씨 지금 뭐하는거야? 제 코에선 지금 강하게 두근데서 커피향이 나거든요 잠깐만 전에 좀 가주실 수 있자 뭐 뒤지기라도 하게? 아 뒤져봐 뒤져봐! 대신 안 나오기만 해봐 진짜로 봐요 나왔잖아요 이게 왜 여기 있지? 신기하네 난 진짜로서는 안 됐는데 이러시면 정말 곤란해요 미안 미안해 이번 건 아줌마한테 비밀로 할게요 대신에 또 이러시면 그땐 정말 저도 어쩔 도리가 없네요 두 분 다 아셨죠? 참아 아직 안 돌아왔나? 야밤에 둘이 틀림없이 이 방에서 만날 것 같은데 잠복을 한번 해봐 왜 이렇게 안 와? 왜 이렇게 안 와? 왜 이렇게 안 와? 아우 말도 돼 아우 말도 돼 아우 말도 돼 아우 화장실 말이야 아우 안 되겠다 나예요 아 잠깐만 올라와요 커피 사왔어요 드디어 걸려들었어 아우 화장실 아우 미치겠다 아우 아우 사람들 보면 어떡해요? 아 걱정 마요 친구들 내 방에 잘 안 들어와요 여기 커피 아 근데 아무래도 불안해서 여기 못 있겠어요 불안할 것도 많네 커피나 한 잔 마시고 내려가요 그러다 혹시 누가 보기로 한 번 어 누나 어머 아우 놀랬잖아요 앉아요 야 뭐 들키면 들키는 거지 뭐 우리 딱 10분만 있다가요 둘이 딱 걸렸어 나 다 듣고 다 봤어 아 매영 아 죄송합니다 둘이 연애하는 거 맞죠? 누나한테 다 말해줘야지 아 매영 잠깐만요 아 매영 잠깐만요 아 뭐 말 못 할 것도 없잖아 여보 아 매영 아 매영 아저씨 매영 저 보여요? 저 알아보시겠어요? 천사님 내가 왜 당신 계단에서 굴렀어 기억 안 나? 내가? 아아 아아 움직이지 마시고 일단 누워계세요 아 근데 교감선생님은 왜 우리 집에 계신가요? 이 녀석이 왜 이래? 이 녀석이 왜 이래? 너 기억 안 나? 뭐가요? 왜 상우 부분 기억 상실인 것 같아 왜 저번에 혜례도 그랬잖아 일단 좀 쉬세요 일단 하늘이 도왔네요 그러게요 근데 곧 기억 돌아오면 어떡해요? 글쎄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죠 그럼 어떡해 나 내려갈게요 잘가요 아이고 이게 뭐지? 아이 보지 말자 보지 마 형형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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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형 형형생 형형생 적통찜 찬스 뭐? 아 아 아 미치겠다 이게 뭐야 아 아 아